여기 어디게 저기 소가의 범인이 소가 멈췄어 여기가 멈춘 거 아니야? 멈춰요? 안 멈춰 여러분 저희가 농구장 갔습니다 이번엔 조수가 재미에요 이번엔 내가 유튜브로만 봤죠? 만들기? 시작할게요 못 만들 거 같아 준비물 꿀꿀 케이스 포켓몬 써 그 다음에 어떻게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? 상황이 어때? 물풀에 베이킹 쏟아가 좋아 완벽한 분석 왜 이렇게 이거가 생긴거야 이거는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 헐 없던 인터넷 헐 어때요? 이상해 무슨 플라이어 어머어머 저 얼마전에 선물받았는데요 아 일단 이제부터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돼 일단 내려놓으세요 아 내려놓으세요 아 이러면 안돼 아니 아니야 이렇게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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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람 바람 히스키한테 바로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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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띠방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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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당이 하이 column 씻 stro 어때요? 우리 7살 같아요? 안녕 제니 공주 왜지 안녕 너도 같이 않으셛 땡 어제부터 밝혔어 안 아 예쁘다 어 귀여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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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용란? 아마 아직 잘 안 들었어요 더 들어오는 어묵 종류가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요 너무 짜파게티래 나 오늘 포기세트 해줄게 안돼 안돼 밥 있다가 빵 만들기? 아니야 케이스 만드는 거야 빵 만드는 거 아니야 여기 이 풍경 케이스를 이렇게 컨셉을 좀 정해서 하고 있는게 그니까 날 생각했다고 아니 아니 인티 내가 화나게 하지마 진짜야 나 화나게 키워 어? 벌써 새끼가 없다 뭔가 나한테 스크립 완전 좋던데 응 다 먹었어 야 다시 안되나? 응 나 이거 갖고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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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눈이 튀어나온 것 같던데 뭔가 이제 눈이 튀어나온 것 같던데 언니를 초대했어요 갑자기 만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석 전이었거든요 이 문자를 할 때가 내가 아니 송편이 아니라 갑자기 만두를 만들자고 이렇게 찍어봐 아 배고파 아 이렇게 이거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다 이게 똥아리만두 아니야? 너무 만들고 싶었던 똥아리만두 이게 똥아리만두 아니야?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맛있어 두개wh 눈치채 두개 두개 Commissioner לק 맞지 와 만둣기다 уть이 맛있네 속이 맛있네 맞아, 속은 진짜 맛있네 기자머트 나 일부러 빨간색이어서 빨간색 맛이 있는 거야? 역시 깔맞춤 깔맞춤의 젠왕 시작한 거야? 보고 있는 거야? 근데 여긴 아직 영영이라고 떠 무슨 일이야 도대체? 영영은 아니야, 왜냐면 저 댓글을 보라고 그러게 영영 네, 우리 아까 좀 실패한 그 노래를 하고 싶던 이렇게, 이제 좋아 또 있네 원가지와 작은가지 아, 난 원가지 아, 그 아쉽다 원단이야, 나쁜 애 아쉽다 안 된다고? 좋아 여러분 오랜만에 통화도 왔어요 콜라 아쉽다 그게 아니라 내 방은 생각보다 되게 토끼나라야 어? 어? 이미 지금 손가락이 어려워 아, 어디갔어? 아까 있었는데? 어디갔지? 응? 리오 근데 대박이 컸어 리오 컸어 리오 컸어 탈출 엄청 하고 아, 왜 살았어? 리오 진짜 많이 컸어 여러분, 원래 리오가 원래 이만했잖아요 지금 이만이에요 너무 심각한데 같이 볼 진짜 길어졌어, 약간 난 이 숙소에 있는데 요가를 하고 왔어요 땀에 쩔어서 갑자기 막 그 샵으로 올라오는 데가 막 너무 힘들어해서 뭐지 했는데 막 갑자기 운동먹었어 운동을... 얼마 전에... 이거... 이거... 뭐요? 그거 했어? 만들었어? 네, 맛있는데 대박 그래서 그거 지금 다 먹었어 이거 신카메라만 달라겠죠? 실수 없어, 너무 귀여워 내가 여기... 그 있잖아 야광복은 양쪽에 껴놨어 원래 한쪽에 껴야되는데 양쪽에 껴놨어 야광복이라도 하나도 내가 들고 다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볼 수 없어 제니 앤 지수 트레이 스피핑 왜 이렇게 트레이 하래 맨날 못해 못해 수성 치수 How have you been? I don't know You don't know? Why? watching TV You watch TV? Oh, we watch it together You just tell them what we watch And you say? Yes Really? Secret 뭐지? 뭐지? 응 혹시 반신 받으려고 꼴을? 이런데 갑자기 자 잘했어, 잘했어 너무 그랬지 이 뭐였냐면요 대박 대박 그리고 다음주에 또 있잖아 똥똥아 땡 여보세요? 블링커드 인사해 안녕 왜 왜 너 아 우리 제니껄로 하고 있어갖구 쌩얼 너 쌩얼이야 지금? 너 너 짱이야 너 왜 이렇게 빨라? 어 아 아 어 몇방이야? 이거 이거 아 그럼 뭐 진득이야? 뭐야 아 진득이야? 아니 아 아 나 만두 먹어야겠다 저형만두 이런거 먹었나? 없지 이거 없겠지? 뭔지야 아 방송 안하고 있잖아 아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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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풀은 아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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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저녁 먹으러 갈게요 블링크 거저드 아니네 안녕 안녕 어떻게 알았어 이거 같이 와봐 이거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진짜 잘 먹었지 않아 이런 건 귀여워. 대박이야. 얼어팜. 얼어팜. 블링크들. 이게 제가 오늘 온유사생님한테 선물 받은 거. 이거 이게 진짜 대박이야. 내 갑자기 셀카였죠? 이게 된다고요.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거의 광고인데. 광고 아니에요. 아니 이것도 있어? 알파벳? 아니. 알파벳도. 그냥 이거는 다이어리. 나 같은 거니까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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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이 영상을 찾아봐. 너무 웃겨서. 내가 수박 위에 올라간 영상. 그거 나한테만 있지? 이거를 일단 붙일까? 근데 그걸 케이스에 붙일 거 아니면은? 아니 다 안에다 하는 게 아일 것 같아. 어. 생각했어? 생일아 너 주황에 붙일래? 뭐야? 이제 오는 거야? 언제 오는 거야? 블링크. 언제 오는 거야? 일본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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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서 우리 데뷔했잖아. 우리 블랙핑크는 8월 30일에 데뷔 앨범을 리리스하셨습니다. 우와.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. 나는 블랙핑크의 이름이 있었어요. 차례로 약간 다일이 많아.